엘지의 원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재입니다 네 어쿠스틱도 많은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전 몰라요 아 진짜? 몰라? 야 그런 게 인격끼리 몰라? 엘지가 엘지 아냐? 엘지 모르지 거네 너 알아? 모르지 엘지는 럭키 금성의 회사가 합쳐진 럭키와 금성이 합쳐진 그러니까 금성TV가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이야 럭키 치약 럭키 치약이랑 금성이랑 금성이 옆에 골드스타 딱 이렇게 있었죠 삼성 로고도 지금이랑 많이 달랐죠 맞아요 그리고 CJ도 원래는 제일재당 그렇죠 제일재당이죠 SK는 선경이고요 이 아재력 테스트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것들이에요 미치겠다 그렇습니다 CJ 제일재당 그래서 오늘은 작은 제일재당 모델을 이제 해볼 거라 저희가 이런 걸로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기어는 예전에 사실 리틀 CJ 기본 모델에서부터 꽤 많이 했던 모델입니다 살펴볼게요 2019년도에 다 했었고요 콜트 리틀 CJ 기본 모델이 33만 9천원이었고 그때 새로운 시장을 열어보자 CJ 착한 전보 이래서 8.5, 8.5 그 다음에 월런 모델이 35만 9천원이었는데 약간 속이 빈 것 같은 그 소리가 난다고 해서 CJ 공심체 저는 이제 그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월런 사운드다 해서 호불호두 CJ 호불호두 8.5, 8.5 콘서트 전보 블랙우드 모델은 여행용으로 딱이다 이거는 약간 더 바삭바삭한 소리 고추 바사삭 매콤한 사운드 난다고 해서 8.0, 8.5가 나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9점대에 가닿지는 못했던 그런 점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에디론 닭 모델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36만 9천원 전장 91.5cm 무게는 1.5kg 두께는 100mm 구플의 뒤뜰레는 72mm입니다 쉐입은 4분의 3 전보고요 지난 시간에 썼던 얼스미니가 4분의 3 드레드넛이죠 얘는 4분의 3 전보 솔리드 에디론 닭 스프루스탑 마호가니 치코판입니다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의 V쉐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 지금 후판에 보면 아치 백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물방울 무늬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뭔가 그 전보를 줄여서 그 드레드넛 4분의 3보다는 좀 더 큰데 그 피지컬을 저 아치 백으로까지 좀 더 강조를 해주려고 한 의도가 보이네요 자 헤드머신은 빈티지 오픈기어 헤드머신 뒷판 오방콜 스케일 길이 597mm 20%까지 있고요 피시맨 프리시스 투 픽업 오방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피시맨 들어가 있네요 네 요건 약간 좀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아무래도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이가 이렇게 가다가 위로 탁 트인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약간 중음역대가 살짝 묻어서 얼스미니 에디론다 같은 경우에는 위가 이렇게 턱 열려있죠 열려있는 느낌인데 요렇게 가 있고 이 중저역대가 좀 더 피지컬을 받아 네네 피지컬이 좀 높은 그런 느낌 그러네요 오히려 이게 미니기타라는 티는 오히려 CJ쪽에서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이게 살짝 닫혀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로 똑같이 이로 쳐 볼게요 네 와 피지컬이 훨씬 더 크기 좋다 아르페셜을 쳤을 때 중점에서 오는 감독이 조금 더 있죠 그죠 자 그럼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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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는 미들이 없으니까 앰프에서 줄어볼게요 미들 좀 빼고 트랩을 살짝만 올려볼게요 지금 트랩 쪽이 좀 비어 있으니까 네 로우는 그냥 둘게요 매력적이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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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문 구사롱 정 стр 네 무슨 미 지금 좋은데 없는 하이 좀 더 주고 과한 밑을 좀 빼니까 오히려 미니기타라는 티가 안 나요 사운드가 앰프톤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피시매나와 궁합 좋아요 네 핑거사운드로 오겠습니다 이 밀고 나가는 거 봐 더운 위 으아 이렇게 하죠 아니 바보였어 왜 갑자기 돌아가 아 사운드 좋네 아 좋습니다 앰프에서 매력이 툭 튀어나와요 어 앰프 사운드가 처음에 앰프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조금 주문하는데 좀 걱정했는데 정리정돈 하고 나니까 오히려 결과물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요 자 이거 어떤 옷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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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컬은 작지만 좋은 힘에 포커스에 맞춰서 소년장사 만만세. 아 나 실수로 나왔어.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나면서. 자 CJ 소년장사라는. 소년장사 만만세. 딱 80년대 만화 제목 같지 않나요? 우리 옛날 감성이죠. 그렇죠. 천하장사 만만세. 소년장사 만만세. 천하장사 만만세. 천하장사 만만세. 그거 김현자씨가 부른거에요. 뭔 소리를 하고 있는거야? 몰라. 다 모르는 얘기야. 다 어디서 그냥 들은거야. 스컨드 돌려볼게요. 네. 자 명옹씨부터 가겠습니다. 사운드 18. 가성비 18. 편의성 16. 디자인 12. 총점 64점이구요. 저도 사운드 18. 가성비 17. 편의성 15. 디자인 13. 해서 총점 63점입니다. 평균 점수는 63.5. 네. 요렇게 나왔네요. 자 확실히 지금 보면 얼스미니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점수구요. 한 평균 점수로 5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얼스미니가 너무 잘 받았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랑 비슷해요. 그 그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그 C100이랑 C200 있잖아요. 보포우드 거기랑 지금 점수대가 비슷합니다. 사실 이 가격대 50만원 밑에 60점 대 후반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. 자 CJ 에디론다 63.5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가격대를 확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다 좀 엔트리급에서 놀았는데 99만원입니다. 금 58 저희가 예전에 그냥 금 58은 한적이 있어요. 근데 컷어웨이가 올라가고 그렇죠. 프리앰프까지 들어가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. 원래 금 58 같은 경우에는 70만원대 중반이었는데 금 58 좋았지 않나요? 58 뭐 근데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. 금 디 파이 좋았나 87.5 이렇게 나왔는데 금 58 과연 점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스쿼드로는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콜트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쿠스틱 타임즈 입니다.